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의학TV의 닥터케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죠. 아직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여러 종류의 코로나 백신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코로나 백신들이 어떤 방식의 백신들인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줘서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전에 앞서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간단하게 보면 빨간색 돌기가 달린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죠. 항체는 이 빨간색 돌기에만 찰싹 달라붙는 경고 스티커라고 생각해봅시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경고 스티커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경고 스티커가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침입한 바이러스나 감염된 세포들에게 경고 스티커를 바로 붙일 수 있게 되고 면역 세포들이 이들을 죽이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항체, 경고 스티커를 미리 만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빨간색 돌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서 만든 백신은 침팬치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인데요. 독성을 뺀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살짝 코로나의 빨간색 돌기에 대한 정보를 끼워 넣은 겁니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잡지책에 코로나19 광고를 한 면 끼워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끼워 넣어진 광고를 보고 우리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빨간색 돌기에 대한 항체, 경고 스티커를 만들어내게 돼요.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라는 것을 이용한 백신인데요. mRNA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요한 유전정보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전정보의 복사본을 이용해 우리 몸은 빨간색 돌기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경고 스티커도 만들어지겠죠. 이외에도 다른 방식의 코로나 백신도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제조합을 이용해 직접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신호판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여서 우리 몸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 빨간색 돌기에 대한 경고 스티커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백신을 맞을 건데 어떤 백신인지 잘 알고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들과 백신을 맞고 난 후 저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질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